이사람 이게 되는 문제에요? 복잡해가지고? 좀 더 가까이 가세요. 좀 더. 네 그 정도 가세요. 방만 사라지는거에요? 안 나오는데? 물탕하지 마실게요. 아 이거 되게 엿에 탔어요. 아니 그래도 안 말라요. 좀 더 앞으로. 이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뭐랄까 깔끔하게 안 쓰려줄게요. 제가 더 화려한 부분에 고통을 많이 겪어왔어요. 아시잖아요. 그때 셀렉터 결국 하단 안되가지고 패널라이너를 다 펴서 흘려놨는데 근데 결국은 그게 제일 좋았어요. 효과가.